다음 주 국회는 정부가 앞서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까지 감안하면 추경 지출 규모를 4조에서 4조 5천억 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방역 백신 예산의 증액 필요성은 인정하는 가운데 국민지원금은 8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